어? 이게 침낭, 해묵 전용 침낭이런가요? 그렇죠. 텐트에서는 매트 개념이랑 비슷한데 아, 이게 매트고 그러면 아, 위에 덮는 침낭이 또 있고 그렇죠 그럼 이게 얘는 덮기만 하는 용이네요? 그렇죠, 그렇죠 반대쪽에 이런 끈이 있죠? 오오, 곱창같다 3짜리가 한 번에 나와요 아까 곱창같다고 하네요 네, 곱창 맞네요 곱창 이렇게 채워져 있어서 끝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 와 얘가 이제 덮는 거 바닥이랑 떨어져 있어서 그런가 침대는 아닌데 또 폭신폭신한 느낌이에요 따뜻해요, 엄청